60세에 저세상에서 나를 내리는 거고 아침은 젊어서 용현대고 전해라 70세에 저세상에서 나를 내리는 거고 하늘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세상에서 나를 내리는 거고 50세에 저세상에서 나를 내리는 거고 하늘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50세에 저세상에서 나를 내리는 거고 50세에 저세상에서 나를 내리는 거고 50세에 저세상에서 나를 내리는 거고 하늘이 아직 남아 못 간다 50세에 저세상에서 나를 내리는 거고 하늘이 아직 남아 못 간다 80세에 저세상에서 떠내려 자존심 상에서 못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세상에서 떠내려 알았어 가을 텐데 누왔냐고 전해라 100세에 저세상에서 떠내려 100세에 저세상에서 떠내려 100세에 저세상에서 떠내려 100세에 저세상에서 떠날려 100세에 저세상에 저세상에서 간랜지 않았는데 이제 저세상에서 떠나고 사실은liv이 customizable 80세에 저세상에 Jones 안ict 쪽